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봉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설 잘 보내고 오셨나요? 주식시장에 복귀해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표가 다시금 커졌더라고요. 미국 증시 급락에 이어 국내 증시도 뚝뚝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분위기 자체도 흉흉한데 시장까지 이렇게 좀 급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근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저희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투자 심리의 변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사실 최고잖아요. 맞아요. 독감 주의하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의하시고 그럴수록 기침 예절부터 해서 마스크도 항상 쓰시고 저도 오늘 손을 몇 번 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씻었어요. 잘 씻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건강관리 챙겨드리려고요. 50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탐하는 주식 2PM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하락하는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 보면 뻔할 뻔 짜죠. 어떤 종목들인지 리스트는 그래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안신앵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함께 복귀하셨을 겁니다. 방금 김용룡 앵커의 말처럼 주식시장도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인데요. 종목 간 온도차도 극명합니다. 공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종목, 공포를 기회삼아 오르는 종목들 온도차가 극명해 보이는데요. 인기 검색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감염증 환자가 4명이나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혹여나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 저점으로 마이너스 3.56%까지 코스닥도 저점으로 마이너스 3.91%까지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종목 간 급등주는 속출하고 있고 중국 소비주는 우수수 떨어지는 온도차가 이렇게 극명이 나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추경 매수냐 매수자재냐 고점 매도냐 저가 매수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요. 오늘 띵동 질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공포에 질린 시장 속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급격히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50만 원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죠. 나홀로 산바 축제를 벌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후행해서 세우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증가나 수주 증가, 바이오 에피스 같은 효자 노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적 개선이 동반되고 있는데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김규태 대리가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달성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사인을 줄까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고 고사인을 줄까요?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몇 안 되는 종목들의 상승 속에 이 종목도 분명 이름을 올렸는데요. NC소프트입니다. 지금은 하락 전환했지만 오늘 분명히 52주 신고가까지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니지 투엠 흥행,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이건 말고도 신장 모멘텀, 지역 확장, 보유 IP 확장 등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게임업종 내 최선호주로 탑픽을 꼽았고 목표 주가 8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80만 원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김규태 대리가 11월 달에 지정한 NC소프트 목표 주가였는데요. DB금융투자도 동의하는 것 같네요. 과연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지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터라 프리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코너 하면서 김규태 대리를 일부러 언급하는 건 아닌데 자꾸 이게 나옵니다. 목표 주가 달성하니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진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오프닝부터 너무 좀 처지기도 하고 시장 자체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은 소식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9.9%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히 35% 이상의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기 있는 종목으로 또 꼽힌 만큼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아이템 반도체도 역시 23%대 서진 시스템도 역시 11.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김규태 대리가 그러니까 이제 좀 목표 주가를 짧게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는가 하면 목표 주가를 진짜 빵 튀어놓고 한번 투자 의견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래저래 다 잘 갑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 단기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글쎄요 제가 또 시간을 많이 들으면 어깨뽕이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서 딱 20표 드릴 테니까 소감이나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따 얘기할 거니까 빼고 다른 종목들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거는 지금 ITM 반도체를 좀 더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오늘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적에 크게 기대치가 언나가지만 않으면 충분히 제가 목표 주가를 좀 더 파격적으로 줄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랑 ITM 반도체는 좀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M 반도체에 대해서 또 매력도를 얘기해 주셨어요. 어느덧 5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고 업데이트된 목표 주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수의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들, 지수 자체는 계속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이 사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설 명절에 TV를 틀면 가장 뉴스 많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차가 많이 밀리고 그다음 뉴스 많이 나왔던 게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하루하루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고 국내에도 생겼고 해외에도 확산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55포인트, 지금 더 많이 빠졌는데 영향을 끼쳤던 이유는 단순 폐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면서 미국 장도 빠지고 오늘 국내 장도 많이 빠졌는데 이럴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제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게 속보로도 뉴스가 많이 나가지만 요즘에 특히 유튜브나 개별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갑니다. 이러면서 좀 많이 흔들리시는 이유가 이게 어느 게 진짜 팩트고 거짓이고 구분을 못해서 아무래도 투자하시는데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속보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신적 있는 뉴스를 좀 보시면서 계속 방향성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장이 이번 주에는 휴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 때문에 2월 2일까지 또 연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이에 좀 뉴스가 좀 가라앉게 되면 좀 회복할 기미가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 또 나오는 게 애플이랑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실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해당 걱정을 좀 많이 없애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기대에 못 미치고 휴장을 끝나고 나서도 시장이 많이 안 좋게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주식을 결국에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기존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또 장을 보시면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여행주나 엔터주들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요. 크게 중국 쪽 관련 이슈 말고는 크게 모멘텀이나 실적 부분에서 기대치를 제외한다는 거지 기존 실적이 크게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초에 극락하고 나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마냥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마스크 관련해서는 50, KM, 메디앙스,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다 상한가를 지금 치고 있고요. 백신 검진 키트로는 PCL, 진원생명과학, 파루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따라 사는 의견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백신주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띵동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띵동 질문이 나왔을 때 김교태 대리가 하던 얘기가 중국 관련 주 급락했을 때 분할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언지가 나왔을 때 띵동한 걸 보면 여기에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중국 소비주 있잖아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지 또 한안용 해제 기대감 낙관적으로 다소 움직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수는 너무 섣부른 거 아닐까요? 기존에 중국 쪽 관련 주식을 보게 되면 원래 기존에 다 천천히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중국 쪽 한안용 해제가 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 오히려 지금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많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중국 관련 주식뿐만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잘 가던 5G나 배터리 쪽도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확인들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액티브한 안신 앵커가 여기에 또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 좀 한번 분석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말로는 백신 개발까지는 적어도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백신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거 단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닐까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자제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똑같은 얘기는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 때도 계속 환자가 나오고 백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팩트체크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백신이 나오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느냐. 결국에는 지금 마스크주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주랑 백신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상한가 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리냐면 지금 관련해서 주식을 계속 보시고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나중에 꺾여도 쉽게 탈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상한가에 매수를 걸어놨다가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내일 내일 모레 계속 감염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는 한 분기 정도가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실질적인 주가는 한 분기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했던 게 아니라 반짝 오르고 결국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위험하게 들어가서 상한가 한 번만 먹고 나와야지 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한가를 찍게 되면 결국에는 팔지 못하고 다음 날 다음 날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50연 차트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먹을 기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괜히 욕심냈다가는 좀 많이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테마성으로 급하게 오르는 종목보다는 기존의 실적이 바탕이 되거나 관련 이제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금당하는 기업들을 오히려 좀 사시는 게 좀 더 길게 봤을 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김규태 대리 설명 중에 상한가에 매수 걸어놨다가 체결됐으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다음 날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실체도 없고요. 그러니까 백신 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사실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시니까 이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첫 번째 종목분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김규태 대리의 목표 주가로 봤을 때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할 텐데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항상 임상 성공을 했을 때 이게 저희가 맞추기가 힘들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고 결국에는 바이오 쪽이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셔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중에 또 숨은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는 아마 나와서 4분기 때 2천억 정도의 매출을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 기대치에 맞출 걸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번 22일 날 공시가 나오면서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매출액이 3,133억으로 나오고 영업이익이 1천억대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던 저렇던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또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잠정 실적이 이만큼 나오면서 결국에는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엔 신고가 되면서 결국엔 지금 코스피 3위 자리까지 또 넘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4분기가 실적이 나왔다고 재료 소멸이 아니라 결국에는 20년 실적도 잘 나와야 되는데 20년 실적도 잘 나올 거로 예상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1,2,3 공장이 역대치로 풀 가동을 하면서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시뮬러 쪽도 잘 되고 이제 CMO 쪽도 수주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임상 실패를 하는 기업도 최근에 몇 개가 있었는데 오히려 임상 실패를 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실적으로 이끌어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실적을 또 수주 외에 또 되는 이유가 바이오 에피스 지분법으로 관련해서도 700억 정도 손이긴 하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고 기존의 재무 개선까지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실적이 바탕이 된 종목 추천은 오히려 좀 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참 여기는 다른 분기도 아니고 4분기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매수 의견을 줬으니까 가격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가격대가 45만 원 선이었거든요. 업데이트된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 업데이트했을 때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좀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짧게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목표 주가는 52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38만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3영업일 기간이랑 외국인 수급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목표 주가도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목표 주가 52만 원 좀 짧게 가는 대신 그래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손절가는 좀 널널한 편입니다. 38만 원 얘기를 해줬고요. 이 구간에서 또 역시 띵동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김용롱 앵커 그리고 김규태 대리 10조, 100조 시장이 열린대요. 10년 이내 어디일까요? 바이오 시밀러랑 CMO 시장 쌍두 마찰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요. 맞춰주세요. 기업을 맞추라고요? 삼성바루시스 말고 또 하나 어디 있을까요? 셀트리온? 네, 맞습니다. 맞아요? 다행이네요. 너무 깜짝 질문을 들었군요. 셀트리온이랑 삼성바루시스 둘 중에 더 매력적인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셀트리온 또 저번 방송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셀트리온 또 지금 결국에는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기존에 하던 수주가 잘 나올 건데 지금 좀 차별점은 뭐냐면 셀트리온은 지금 또 회장님께서 그때 언급하셨던 그룹의 통합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둘 다 실적이 잘 나가고 비슷한 업종으로 경쟁을 붙여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가파르고 빠르게 목표주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 표가 나왔고요. 저도 후배 질문에 대답을 잘해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두 번째 종목 이렇게 마무리 짓고 세 번째 이거는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C규텔을 만들어준 NC소프트 목표주가 80만 원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전략 좀 간단하게 업데이트 해보죠. 네 지금 전략을 하나씩 다 얘기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업데이트 부분만 알려드리면 그때 한번 리니지2M을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이후로 대부분 실적이 10억에서 1매출이 20억 사이로 나올 걸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다른 시나리오 얘기했던 게 만약에 더 가면 어떡할 것이냐 30억에서 40억대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4분기 1매출 추정액이 거의 49억까지 나오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9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거의 60만 원 근처 때 있었다가 지금 제일 많이 부른 데가 미래세 대우에서 목표주가 91만 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80만 원을 일부러 높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실적이랑 나머지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는 충분히 80만 원이 갈 수 있다고 예상을 드렸었던 거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12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실적이 컨센트 상해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매출액이 5,698억, 영업이익이 1,878억으로 결국에는 시장 컨센트 대비해서 리니지 2M이 실적이 결국 숫자로 보여주면서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신장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불소 S, 그리고 프로젝트 TL, 그리고 불소 2M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거는 이거를 얘기했을 때 그래, 다 좋다, 다 좋은데 나머지 기존 게임들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리니지 2M 매출, 아니 리니지 M 매출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PC 리니지 매출 그래도 500억 대 계속 견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갈 것 같은데 리스크는 딱 두 개 정도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리스크는 지금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금씩 관련 방침이 나오냐, 만약에 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법안이 좀 NC 쪽으로 많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부정 정량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게임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노이즈가 계속 커지게 되면 기존에 예상했던 1매출 계속 유지 부분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NC에서는 관련 업데이트를 좀 유저들에게 편의를 봐가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노이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넘어가게 되면 목표 주가 80만 원 그대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얘기한다면서 가장 길게 말한 NC소프트 가격 전략은 그러면 기존에 저희한테 받았었던 목표 주가 80만 원은 손주가 45만 원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까지 이렇게 주요 포인트들과 변수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김규태 대리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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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